자 그럼 오늘 첫번째 축하 무대, 축하 가수의 무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히롱TV의 아이돌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축하가수의 말씀이시죠? 가수 김순찬입니다. 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순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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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office 이놈의 청소년도 세월이 흘러가리 남아듣히면 하늘 끝에서 만나야 할 일은 일어나면 세월이 방자락을 잘라버리고 당신룩에게 바보가 보다 사랑은 허벅성을 지고 싶다 그 사랑을 지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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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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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좋아지 도는과 함께 난 좋아 나는 좋아진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산다 천국 소원 후에 외부인 같은 집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와 하늘을 흘려 살고 싶은 우리 olsun 그럼 우리가 점점 3초만 3초만 하겠습니다! 3초만 감사! 감사합니다 품범치니욱 구배딩 며칠 되지만 눈에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아주 늦돌 좋아진 돈인과 함께 나는 좋아진 아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살아나면 저 품을 초원 후에 우리 같은 집을 믿고 사랑하는 전국과 함께 뵙며 살고 싶고 함께 뵙며 살고 싶고 함께 뵙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고 살고 싶고 앵코드 가기도 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코드 앵코드 대구 아가씨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대구 아가씨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박수와 한성을 사정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쪽에 준비되셨어요? 네 대구 아가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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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사랑스러운 당신은 태국 아가씨 100년을 살 수 있는 이 세상인데 어머만 보고 못내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 이 맘 상단 시즌 덕에 숨이 없이 우수한 사랑은 나를 살아야지 당신은 태국 아가씨 당신은 태국 아가씨 당신은 태국 아가씨 고마워요